사탄교의 지도자 기독교로 개종 간증 영상 수백만명 시청 크리스천투데이 보도 내용입니다. 사탄교의 지도자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사탄교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심한 간증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에서 사탄교회를 이끌던 니안 스위겔라는 지난주 자신의 sns에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사탄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감을 줬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7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라이브 영상에서 이 영상을 켠 이유는 왓츠웹에서 100명 이상 페이스북에서 200명 이상이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탄교회를 떠난 이유와 사탄주의에서 등을 돌린 이유를 알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고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 200만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는 솔직히 처음에는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줄 줄 몰랐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 선택을 이야기하겠다며 사실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영상을 통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위겔라는 20년 전 한때 기독교 사회에 동참한 적이 있었지만 4년 전 큰 분열 속에 사탄주의에 끌렸으며 그 당시 난 무실론자였고 사탄에 속한 이들이 가진 절망이라는 공통점이 나를 그 공동체로 이끌었다고 했죠. 그는 당시 난 마음이 너무 울컥해서 나도 모르게 속상하고 슬펐다. 사탄주의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너무 망가진 곳에서 왔기 때문인 것 같다. 지난 3년 동안 수천명의 사탄주의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의도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극도로 부서지고 상처를 입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스위겔라는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 기독교인들을 통해 몇 가지 경험을 하기 시작했죠. 그는 나는 평생 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지 못했고 오늘까지 내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기독교인은 4명 뿐이다. 그 4명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여러분이 내게 베풀어준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은 내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다. 난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과거 스위겔라는 남아프리카의 사탄교회를 대표해 인터뷰를 하기 위해 KF토크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도 믿지 않는다고 담담히 말했죠. 이후 그를 인터뷰했던 방송국 직원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는 내가 결코 받아오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끌어안아줬다. 그녀는 단지 나를 직접 만나서 반가웠다고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주일 후 왓츠웹에서 그녀의 프로필을 통해 그녀가 기독교인임을 알았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렇게 많은 사랑과 무조건적인 소용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녀는 나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스위 겔라의 전환점은 한 사탄의식 중 예수를 믿었던 사람과 신성한 만남을 가졌을 때였죠. 그는 내가 이 의식을 하고 마음을 열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너무 교만해서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에너지를 넘치게 부어주셨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방식의 선택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만남 후 그는 하나님과 진정한 대여를 나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닫힌 공동체가 아니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새로 발견한 믿음의 여정을 여전히 배우는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이라며 영상을 마무리했죠. 그가 몸담았던 사탄교회는 스위 겔라의 사임 이후 성명을 발표하고 그의 봉사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